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,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당뿐이라며 상생과 협력,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